오늘 크리스마스 특별한 MD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완전 한여름이거든요. 제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한여름인데 크리스마스를 위해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게 정말 반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뭔가 수상적인 걸 발견한 탐정의 컨셉이라고 들었습니다. 탐정인데 좀 멋있는 척하는 렌즈의 시선을 즐기는 그런 탐정입니다. 항상 늘 시상식에 있어서 같이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매번 정말 운 좋게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아마 무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쭉 제가 일을 하는 이상 멤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오늘은 무언가를 찾는 탐정이 돼서 분밀스러운 공간에서 탐정 역활로 무언가를 계속 찾는 듯한 컨셉으로 짓고 있는데요. 제가 승관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12만 2500원을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그 뭔가 선물을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게 해서 승관이가 원하는 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12월 25일에 맞춰서 12만 2500원을 보내주는 기억이 나고요. 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내 계좌로 그냥 입금해 준 거지. 선물이 아니지 그거. 그것도 원래 선물 준비해 주자고 그렇게 시작했던 건데 자기는 선물도 안 주고 그냥 돈으로 준 거야. 김희경 원래 그래요. 연습 때도 그렇고 데뷔하고 나서도 그렇고 매번 연말 시상식 하면서 크리스마스 보냈기 때문에 그 환상 자체가 없어요. 멤버들끼리 그럴 겨를도 없고 그래도 캐럿들이 있잖아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눈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저희 크리스마스 스페셜 MD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MD는 조금 더 특별하게 찍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나왔던 겨울의 그런 MD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느낌으로 크리스마스 MD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사진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사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는 스스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방에서 한 방에서 한 번씩 넣으세요. 이제 두 분이 더 멋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안에서 한 방에서 한번 더 해볼까요? 멤버들 모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캐럿 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캐럿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MD 촬영을 하러 왔는데 생전 처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멋있게 찍어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6, 7년 활동하니까 이런 새로운 경험도 하네요. 크리스마스 MD 촬영을 이렇게 멋있게 찍어본 적 있나요? 이번엔 처음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을 이런 컷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다가 오늘 남은 촬영도 파이팅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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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컷입니다. Chill하는 날씨 여기ります!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게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아주 신선합니다.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와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바이 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가볼게요. 안녕!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MV를 찍는데 보통 저희가 찍은 그런 크리스마스 느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시크한 느낌으로 찍어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기보다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것만의 선물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MV 촬영을 이렇게 끝내 보았습니다. 또 오늘도 너무 잘 찍어주셔서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또 화장을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뒤에 멤버들 잘 찍고 저는 좀 호발되니까 단체 하고 나서 이제 개인 찍으니까 생각보다 예쁘게 티비 잘 따오고 그리고 캐러분들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연습생 때 이제 연습생 때 이제 연습생 때 이제 연습생 때에서 멤버들 그 어떤 우리 방송하면서 하는 그 기어 나요. 그 제가 크리스마스 나무 이렇게 코스프레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기어 있으니까 되게 재밌고 많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cleanup은 이쁘러하고 Lind의 초 입 화 늦은 단 주 어릴 때 어머니한테 그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해서 매일 일어나서 그 야말 속에서 숨을 있었어요. 그거 사실 제일 기억 남아요. 캐럿들 2021년 한 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뭔가 돌이켜보면 시간이 진짜 많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세븐틴이 그 크리스마스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가 어디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내던 모든 분들의 소화에 대해 알아보면 5. 4. 6. 7. 7. 10.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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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Q.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Q.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Q. Q. 하하 별도의 허락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